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Getaway with 이라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Getaway 하면 보통 도망치다, 벗어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with 플러스 명사를 붙이면 어떤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운 좋게 딱지도 안 끊기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I got away with illegal parking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불법 주차를 했지만 문제없이 지나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마감기한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결과는 복잡한 상황 없이 무사히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땐 I got away with missing the deadline 이라고 말한다면 완벽한 표현이 되겠네요. 기한을 놓쳤지만 상사에게 혼나거나 거래처와의 마찰과 같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끔 영어나 드라마에서 You will never get away with it 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뜻이 명확해지나요? 너 그렇게 하면 절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길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그거 걸린다 혹은 그렇게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와 같이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벌어지고 있는 주제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면 You will never get away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주의를 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오늘 무사히 넘어갔다고 해서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나쁜 일을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책임을 지거나 벌을 받는다 라는 교훈적인 문장이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봅니다. Just because you got away with it today doesn't mean there won't be consequences tomorrow.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